제일 안 좋은 용띠가 병진생이라고 봐요. 성주운이라는 운세도 들었지만 삼자가 들면서부터 되게 힘들고 고력이 많은 용띠이 있기는 해요. 운세는 들었으나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무진생 같은 경우는 4, 5월 상달 생일을 가진 분들은요. 조금 활기차게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뜻을 이루는 해우년이다. 용띠 운세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2년 하반기 용띠 운세거든요. 네. 용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용띠분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용띠 운세는 올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괜찮다고 보기는 해도요. 그래도 제일 안 좋은 용띠가 우리가 병진생이라고 마흔일곱 병진생이라고 봐요. 병진생 같은 경우는 마흔일곱 살은 물론 성주운이라는 운세도 들었지만 삼자가 들면서부터 그리고 병자 들어가는 병진 용띠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고력이 많은 용띠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세는 들었으나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용띠 마흔일곱 용띠는 어떻게 보면 우직한 면은 있어요. 우직한 면은 있지만 우직한 면 갖고는 드는 것보다는 조금 용통성 있고 유두리가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격이 고지식하고 또 내면에 또 나쁘게 말하면 용통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용통성 있게 잘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용띠 중에서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쉬운 아홉 갑진생들은요. 오래 몸수는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홉세 삼자가 운세가 들면서부터 아 용띠가 지금 갑진생 용띠가 아주 안 좋다고는 봐야 되죠. 다치는 형국이 조금 있어요. 아 그렇다고 다쳐서 크게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어딘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딘가 부딪혀서 찢어지거나 그냥 슬쩍 부딪혔는데도 뭐 이 치아가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부딪혔을 때 꼭 상처를 입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진생 치고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다가 9월 3달에 들어서서는 갑진생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진생들은 나라의 록을 먹는 사람도 많아요. 많긴 하지만은 운세로 치고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서는 상반기보다는 못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어디 가서 뭐 크게 교통사고를 낳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상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피를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 중에서 하반기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한다는 달을 본다면 저는 9월달이라고 봐요. 9월달? 네. 그리고 35살 무진생 같은 경우는 지금 4, 5월 상달 생일을 가진 분들은요. 조금 활기차게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연에 들어서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팍 차고 나간다면 뜻을 이루는 해우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움츠리지 말고 4, 5월 생일들을 4, 5월 생일들을 음력으로 4, 5월 생일들은요. 그리고 이게 무진생들은 그렇지만 무진생들이 겨울 생일이라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겨울생들은 조금 무겁고 버겁다 그래요. 이민연에 들어서서. 근데 이 생일달마다 이게 달마다 모든 사람들이 틀리듯이 보편적으로 겨울생일들은 좀 용띠들이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얼음을 깨고 승천하는 형국이라서 힘들고요. 좀 만약에 이게 4, 5월 상달이면 얼음을 깨지 않아도 승천할 수 있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달 생일을 가진 분들은 내가 뭔가를 차고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겨울생일들은 그만큼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은 되겠죠. 근데 그래도 여름생일보다는 좀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경진생, 23살 경진생들을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경진생들은 어려서부터 빌어서 가라는 형국이 많아요. 이 경진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에 빌어서 갔을 때 이 경진생들은 잘 나가고 안 나가고가 있어요. 그래서 경진생 애들은요. 보편적으로 많이 빌고 갔을 때 얘네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공줄이 없다면 좀 굴복이 많다고 봐야 돼요. 경진생, 용띠치고는 경진생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 용띠분들 전체적으로 갔을 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가요? 네. 겨울에 나신 분들이 대부분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봄에도 그렇고 4, 5월 생달에 나신 분들이 어찌됐든 용띠들이 신체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나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7, 8, 9월 생달에 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간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기는 하죠.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에 용띠분들 중 한 나이만 선택하자면 어떤 분들인가요? 저는 무진생이라고 봐요. 무진생은 어찌 됐든 내가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면 뭔가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대신에 제일 나쁜 운세를 본다면 어찌됐든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칠 수 있는 형국이니까 값진생이 제일 안 좋다고 봐야죠. 3제의 아웃숫 3제의 아웃숫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안 좋다고 봐요. 용띠분들 힘내시고요. 어찌됐든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